자 아무래도 정황상 뭐뭐를 해야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필요한 답 2를 알아보겠습니다 Hi everyone! 자 오늘의 말문 여기서는요 어 나 은행에 가야 돼 공과금을 내러 라고 한다든지 혹은 제가 출근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래도 오늘은 지하철을 타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한다든지 자 아무래도 정황상 뭐뭐를 해야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필요한 have to를 알아보겠습니다 have to 따로따로 띄워보면 아주 쉽고 간단한 단어들이죠 have to 뭐가 어려울 게 있겠어요 이걸 붙여서 마치 하나의 단어인 것처럼 쓴다는 거거든요 다름할 때도 have to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고 I have to 라고 하면 안되고 have to, have to 라고 하게 됩니다 have의 v 소리가요 뒤에 오는 t 에 걸려서 성달아서 t 처럼 발음이 되거든요 have to, I have to go 라고 하지 I have to go 라고는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have to 는 과연 어떤 단어를 주어로 받을까요? 그렇죠 I have to, you have to, they have to, we have to, we all have to 이런 식으로 여럿을 가리키는 말이 주어로 온다거나 나, 너 등등의 단어가 주어로 올 때에만 have to를 쓸 수가 있겠죠 안 그러면 have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have to 이용해서 먼저 저는 제 시간에 꼭 맞춰 가야 됩니다 시간에 늦으면 안 돼요 라는 말을 할 때 I have to 그 다음에 시간에 맞춰 거기에 도착하다 라는 뜻의 표현으로 be on time 을 씁니다 I have to be on time I have to be on time 자 이거는 어디에 도착한다도 되는 거고 어떤 일을 맞출 때 스케줄에 맞춰서 딱딱딱 그 시간에 끝낸다 라는 의미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여자는 그의 말을 들어야만 해요 안 듣고서는 안 돼요 지금 그 여자는 그 남자의 조언을 잘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she로 시작하는 거니까 she has to로 써야 되는 거죠 she has to 귀 기울여 듣는다 listen she has to listen to him she has to listen to him she has to listen to him 그 여자는 그 남자에게 귀를 기울여서 말을 경청해야 됩니다 자 have to 또는 has to를 이용해서 누가 뭐뭐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라는 뜻을 나타내는 거 보셨습니다 근데 이걸 과거형으로 돌려보면 어떨까요? 자 뭐뭐를 했어야 했다 라는 식으로 말이죠 자 그때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라는 식으로 할 때 have나 has나 모두 과거형으로 돌리면 됩니다 과거형은 한 가지 마찬가지를 쓰거든요 had, had를 써요 그래서 had to get 하면은 얻어야 했다 had to get 어떤 걸 사야만 했다 had to get 쓰시죠 예를 들어 그는 휴대전화를 혹은 스마트폰을 새로 사야만 했어요 라고 한다면 he had to get a new phone 하면 됩니다 he had to get a new smartphone 해도 되는 거고요 he had to get a new cell phone 해도 되는 거고 이미 과거에 지난 얘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고요 나는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했어요 I had to I had to get up early I had to get up early this morning Oh, I had to get up early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했어요 그래서 아직 졸려요 I'm still sleepy because I had to get up early this morning 그 여자는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she had to study hard she had to study hard 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직장에 취직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시험에 패스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 했어요 근데 이걸 과거형으로 돌려보면 어떨까요? 이번에는요 꼭 하셔야 되나요? 라고 묻는 말을 만들 때 이때는 상대방에게 물을 때 너 꼭 그래야 했었니? 라고 한다면 Do you 해야 하니? 라고 하면 Do you 해야 했니? 라고 하면 Did you? 라고 묻게 되는데 이번에는 꼭 그렇게 해야 하니? 현지형으로 묻겠습니다 Do you? Do you have to? Do you have to go home early? 너 오늘 꼭 일찍 집에 가야 되니? Do you have to go home early? Do you have to? 너 해야 되니? 라고 한 다음에 뒤에 내용을 이어붙이면 되는 거죠 자, 꼭 이번 주 일요일에 일을 해야만 하나요? Do you have to work this Saturday? Do you have to work this Saturday? 이번 주 토요일에 일을 하셔야 되나요? 라고 묻는 거고요 자, 너는 그랬어야 했니? 라고 한다면 Did you? Did you have to do that? Did you have to do that? 꼭 그랬어야 했니? 라고 묻는 말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3자에 대해서 그 사람은 꼭 그랬어야 하나? 라고 한다면 Does he? 혹은 Does she have to? 그래야 하나? 라고 물을 수가 있는 거죠 Does he have to get up early tomorrow? 그 사람이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물을 적에는 Does he? 혹은 does she? 라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과거형이라고 한다면 Did she? Did he have to? 라고 물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해야 한다 have to를 이용해서 좀 강제성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에 대해서 묻고 말하고 하는 걸 함께 연습해 보셨습니다 여러분 만의 문장 꼭 만들어 보세요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과 알림 설정 환영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환영합니다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Voice in recognised